상대방한테 잘하고 싶은 소리를 녹음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저는 최근에는 이 줌 마이크랑 그 다음에 이 핀마이크랑 딱 이 조합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진블로그 채널입니다. 오늘은 제목에서 보셨듯이 녹음기에 관해서 리뷰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소리에 되게 민감하게 제품들을 찾아봤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집에서 촬영하기 애매하다 보니까 밖에서 촬영해야 되는 게 되게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. 밖에서 하면 공원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용한 카페 아니면 테라스 카페 좀 이런 것들 위주로 촬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소리에 대해서 좀 제 목소리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.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구입한 게 카메라를 구입하기보다는 마이크 그리고 녹음기 그 다음에 제 목소리를 따로 딸 수 있는 핀마이크를 구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로데 마이크를 구입을 해서 리뷰를 했었고 그 리뷰는 이 위에 링크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제가 현재 지금 이 마이크를 사용해가지고 목소리를 지금 녹음을 하고 있고요. 제가 지금부터는 이 녹음기를 리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이 녹음기를 리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아이폰 녹음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구입한 제품은 주맥 H1N 제품입니다. 아마도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ASMR 녹음기로 유명한 제품입니다. 유명하다 보니까 그만큼 세부적으로 조그만 소리부터 큰 소리까지 단계별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단계별로 조절을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녹음이 가능합니다. 요즘 유튜버들을 보시게 되면 ASMR 할 때는 이거를 많이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리뷰를 할 때는 소니에서 이렇게 다시마 조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그렇게 생긴 소니 녹음기를 사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이 제품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. 간단하게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A3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. 메모리는 마이크로 SD 메모리 그리고 이것을 PC로 이동할 때는 마이크로 5핀 마이크로 5핀 USB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에서 녹음된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굳이 당장 PC에 연결하지 않아도 내 목소리가 잘 들어갔는지 그런 부분들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좀 괜찮다라고 생각된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여기에 보면 아웃풋이 있습니다. 그래서 내 목소리를 미리 모니터링 해보고 녹음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외장 마이크를 연결해서 사용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럴 경우는 여기 빨간색 라인인 단자를 이용해가지고 핀 마이크를 연결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좀 큰 마이크를 여기다 연결해서 녹음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 아까 전에 제가 녹음이 세부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. 여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열 단계로 열 단계로 구분져가지고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까지 녹음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 마이크의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앞에 보시면 약간 좀 징그럽게 생겼죠? 스테레오를 지원하기 때문에 좌측 우측에 있는 소리들을 수음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공간감이 있는 그런 녹음이 가능하고 상대방한테 좀 전달할 때 좀 그런 부분들이 장점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. 이거에 대해서 녹음이 될 때 좀 소리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잖아요. 실제로 이걸로 만약에 들어갔을 때 좀 어땠을지 그 부분들은 제가 대부분 여기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영상을 유튜브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유튜브 영상들을 보시게 되면 아 줌 H1으로 해가지고 녹음이 된 게 이런 소리로 들어가는구나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마이크 자체는 지향성 마이크도 아니다 보니까 주변에 소리들을 다 녹음해가지고 들어가게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시끄러운 장소가 있다던가 아니면 주변에서 좀 수다를 떨고 있다던가 그렇게 되면 그 소리까지 여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구입을 한 게 소니 핀마이크를 구입을 했습니다. 이 제품 모델명은 소니 핀마이크인데 소니의 ECM CS3 제품입니다. 여기도 보시게 되면 스테레오를 지원해가지고 좌측 우측으로 소리가 따로따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 여기에 고정할 수 있는 클립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에 끼우게 되면 내 목소리 위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감도 조절이 가능하니까 정말 이쪽에서 나오는 소리만 넣어가지고 좀 더 상대방한테 전하고 싶은 소리를 녹음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저는 최근에는 이 줌 마이크랑 그 다음에 이 핀마이크랑 딱 이 조합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거기에다가 이 소니 핀마이크 같은 경우는 3.5파이 이 단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줌 H1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뭐 PC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든지 원하는 데 다 연결해가지고 이 마이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렇게 조합을 가지고 있으면 좀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따로 벌써 이미 리뷰했다는 로데 마이크 그것까지 있다 보니까 방해받지 않고 싶은 곳에서는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외부에서 특정 부분만 찍어야 되거나 아니면 여러 명이서 촬영을 해야 될 때 그럴 땐 로데 마이크를 사용하게 되면 좀 원하는 상황들을 모두 담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저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여러 제품들을 구입을 했는데 아마 제 영상을 좀 보시면서 어떤 마이크가 괜찮은지 어떤 녹음기가 괜찮은지 결정해가지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아마 처음에 제품을 구입하신다 그러면 이런 거나 로데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미 10만원대 이상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이 소니 핀마이크 이거를 먼저 구입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거 같은 경우는 금액이 한 2만원 선이거든요. 그러면 되게 저렴하기 때문에 굳이 녹음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 같은 데 연결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가성비 괜찮은 그런 마이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각 상황에 맞는 그런 제품들을 구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뜻에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아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없고 이것도 조금 부담스럽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스마트폰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.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녹음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.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것도 이거를 리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따로 마이크가 없고 그 다음에 따로 녹음기도 없어요. 그래서 어떤 걸로 지금 이 목소리를 담고 있냐 여기 있는 스마트폰으로 지금 현재 제 목소리를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스마트폰 녹음기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이니까 음성 메모라고 있죠. 그 음성 메모도 충분히 저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올리기에 품질이 충분히 좋다.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. 항상 유튜브를 촬영한다고 하면 카메라나 아니면 어떤 걸로 찍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만 많이 있는데 목소리 같은 것들을 어떻게 담을 수 있는지 어떤 제품들이 좀 괜찮은지 좀 그런 것들을 고를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카메라를 어떤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좀 목소리들을 어떻게 담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제품분들이 있고 그 다음 스마트폰도 충분히 녹음하는데 불편함이 없다.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.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녹음기나 아니면 마이크를 좀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영상이 그나마 좀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.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영상 괜찮았고 앞으로 좀 기대된다고 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세요.